어, 이제 입장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히어로 콘서트 마지막이 이제 피날레입니다. 네, 아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정말로 북적북적입니다. 파란 옷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출입구에는 파란 옷을 다칠까봐 졸을 서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아, 정말로 히어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네, 너무너무. 아우, 메리쿠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지역이 어디예요? 종로예요. 종로? 아우, 너무 멋있다. 아, 종로 너무 멋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한마디. 아, 히어로한테 최고하고 싶은 말 한마디. 갑자기 얘기하면 생각 안 나죠? 무조건 사랑한다고. 어, 사랑한다고. 아, 종로 화이팅. 종로 화이팅. 너무 멋있다. 아,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아, 동원하세요.